우리가 인사신 사명을 볼 때 뭉퉁그려서 인사신 사명을 만나니 흉하다 이렇게 보는데 근본적으로 인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서 사를 통해서 신으로 가는 과정에 요 화기 금기로 증폭하죠 물론 인종의 갑이 병화에게 병화가 경금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폭발시킴으로써 화기를 확장하고 금기를 확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결론적으로는 양기가 동하게 해서 목이 금으로 바뀌게 수확하려고 가을에 수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목은 생이요 신금은 사라 왜냐하면 인목은 인호술 삼합의 출발점 이고 사는 신자진 삼합의 출발점이죠 그죠 우리는 이거를 인목을 짓살이라고 하고 신금을 영마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하고 하나는 산데 이 인사신해 네 개의 생지가 폭발작용으로 계속 에너지를 증폭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치는 것은 생기가 다치는 것이지 살기가 다칠 수는 없잖아요 혹은 생기가 없는데 다칠 수는 없잖아요 이 수기 같은 해수는 다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목은 생명수가 아니라 생기죠 생긴 인목이 사화에게 목기를 희생해서 사화가 병화가 병화 에너지가 확장하도록 증폭시키고 또 병화는 신금에게 경금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부피를 확장시켜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과정에 당연히 자기의 에너지는 고갈되죠 예를 들어서 병신이다 병신간지다 그러면 병화가 신금에게 열기를 쫙 아니 빛을 쫙 공급하니까 결론적으로 허탈해지는 것은 병화가 신금에게 허탈해지는 거죠 이건 바람동이 뭐 이런 개념이 많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신금 중에 임수가 물이 다 차면 뒤통수 빡 이렇게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 이게 처음에는 병화가 야 내가 네 키워줄게 열매니까 네 키워줄게 이래가지고 키워줘 열매가 다 크면 임수로 딱 생길 거 아니야 물탱크가 생겨가지고 그럼 뒤에서 뒤통수를 딱 쳐버려 그러면 이걸 이게 뭐라고 뒤통수 관제수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이런 구조들이지 뒤통수 당한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인사신 사명을 바라볼 때 조심할 것은 아하 인사신 사명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뭉퉁구려 해서 할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인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 사주는 병신 경인 이렇게 돼 있죠 자 연올만 봅시다 그럼 그렇다면 은 인올이니까 수기가 필요한데 없어요 또 병 경인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인신 충으로 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럴 때는 충에서 임수를 이 충으로 뽑아 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 노래 수기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위아래로 뻑뻑하긴 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구조를 굳이 알 수 있는 글자는 여기 자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수가 또 어떤 상태에요 인사형으로 끼어 가지고 협자로 끼어서 찌그러지고 있네 그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 자수가 있으니까 인목에게 생명수를 전달해서 인목이 잘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괴사대원이 옵니다 괴사대원이 오면 분명히 이쪽에서 인사신 사명을 이루죠 그죠 분명하게 구조대로 사인신 그러면서 괴사로 왔죠 즉 수기가 수기 개수가 인목을 인목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을 그것을 잘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에요 왜냐 위로 올라가 버렸죠 자수는 속에 임수와 괴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괴수는 그냥 개수로만 있는데 개사로 왔어요 이게 뭐지 정발되는 거잖아요 정발 그러면서 정발되는 과정에 인사신 사명을 이루게 되는 때를 만난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 일지 월지 시기는 24 30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기가 상할 괴연성이 엄청 강해진 거죠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해에 을축년에 을축년에 10월에 자동차 사고를 죽었죠 그럼 여기에서 축 원래 이제 자동차 사고는 유축 유축진 유진 뭐 축진 뭐 축진 이런 조합들이죠 그죠 그런데 을축이 오면 신축 여기에 자가 또 딱 플러스가 돼요 뭐죠 그래 신이 자동차가 축토에 들어가고 자수랑 육합을 해버려요 이걸 뭐라 그랬죠 삼합 묘고론에 설명을 했는데 이걸 폐고로 폐 폐 묘 뭐 이런 개념이에요 즉 신금이라는 차량이 축토에 들어가 그러다가 그런데 이 자수랑 육합을 해버려 이런 건 뭐냐면 자동차 라는 거는 뭐라고 유동의 특징이죠 유동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여 그런데 이게 축 토 후에 딱 이렇게 유축 유축진 유진 축진 이런 식으로 축토에 딱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면 차가 갑자기 가다가 멈춰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멈추다 멈추다 그 상태에서 자수까지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 차가 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합들이 또 자 신축자 이런 조합들도 교통사고 물상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 신축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신금 자수 이런 조합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이 나네 자동차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조심해야죠 신축자 진금이 축대 들어가고 자축 합으로 차가 묶인다 그러니까 조심할 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인사신 사명이 보이면 아하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고소에 나오는데 이런 구조는 사실 임 임 갑 병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 그렇죠 임 자 인 충분히 자랐으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나 이렇게 낳을 게 아니라 이렇게 낳지 어떻게 낳냐면 임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 이런 글자가 반드시 나오게 만들겠지 그럼 뭐 여기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그러면 어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왜 임자 임신 임인 갑자 이렇게 해놓고 또 임신을 하냐고 아 이거 참 옛날에는 그런 걸 못 맞췄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만 아니 생각을 해봐 자 인 이렇게 됐으면 이쪽으로 병화를 착 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럼 삼자조비 임갑병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런데 임갑병 을 못하고 이제 임신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뭐냐면 어 인신충이 있네 자 인신충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또 여기 그 을사대원이 오니까 을사대원이 오니까 여기서 어 인사신 사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 사명으로 문제가 생기고 사람 저기 망하고 부모가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할까 봐 예문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제 이런 류에서는 그런 설명들이 잘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인사신 사명을 문제로 읽으려면 이 수기들이 없애야 된다고 아까 그 사주처럼 말라야 된다고 근데 이 사주는 너무너무 충분 충분하잖아요 오히려 수기가 너무 많아서 탈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사신 사명의 문제들이 아무리 조합을 해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왜 을사대원에 그런 식의 문제가 생겼나 그럼 당연히 인사신의 개념이 사명으로 비틀리고 하는 것도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기가 넉넉하니까 그런 문제가 문제는 빈약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갑자의 이 개념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자 이민이었으면 갑자가 이면 안 되잖아 뭐 병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뭔가 좀 다른 뭔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로 왔어 갑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인목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요 30일에서 45세 사이에 갑자 와버렸잖아 그러면 이거 뭐지 이렇게 가다가 다시 거꾸라져서 새롭게 출발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 이 사람은 30일 45세에 이렇게 가다가 꺾일 거라는 암시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수기가 충분할 때는 인사신 사명이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모르면 그냥 냅다 또 인사신 사명을 들이대해 가지고 이 사명 때문에 문제가 돼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뭐냐면 그 다음 대원이 병호대원이에요 그죠 병호대원은 개념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분명하게 인 다시 해봅시다 병호대원이 오면 지금 대충 여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기 그런데 병호대원이 오면 원래 임 갑 병 이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 원곡에서 임이 갑자임으로 어두워 둘째 이 상태에서 병화가 뜨면 이런 임 임들이 가만히 있다가 병화를 보는 순간 아이고 신났네 너 빛 빛 나한테 좀 너 잘 왔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임수의 에너지를 사정없이 움직여서 병화라는 빛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요 이런게 삶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야 근데 어두워지다 어둡다 이런 속성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사예요 익사 쉽게 말하면 바다 속으로 임수라는 바다 속으로 빛이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예 사주를 하나 봐봅시다 내가 아까 내가 아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다고 쳐봐요 조상이 가난하였고 조실부모하여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살다가 임술되온 임신년 5월 수영하다 익사하였다 이 구조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임갑병 좋죠 하지만 또 이게 갑자야 또 이게 을축이야 뭔가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인목이 패자축에 둘러싸여서 어둠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나마 이 병화가 있으니까 조금은 나은데 문제는 임술되온 임신년 이렇게 와버리면 이 병화빛을 임수가 끌고 들어가서 어둠 속으로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인신충으로 상했다 이렇게 보겠죠 하지만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임수가 병화빛, 분산에너지를 어둡게 하면 분산에너지 잘못하면 지금 이 모양처럼 익사물상 혹은 인생 자체가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안 풀려 그러면 뭐 이럴 때의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해외로 가던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공부나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용히 살 수는 있겠죠 기억할 것은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그냥 인사신 사명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인사신 사명 때문에 문제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분명하게 따로따로 노는 부위가 있다 인병으로 어둠이 빛을 가려서 익사하거나 뭐 이런 식의 개념들도 함께 이해를 해라 아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